난 많이.. 너희들 무슨 노래인지 알아? 몰라 한동안 뜸했었지? 웬일인가 궁금했었지? 혹시 병이 났을까? 너무 답답했었지? 정리! 한절 부절 했었지? 그 다음에 한동안 한동안 못 만났지? 서먹서먹 이상했었지? 혹시 맘이 편했을까? 너무 답답했었지? 안절부절 했었지? 아니면 창을 열고 하느님에게 고백했지? 듣던 내 사랑을 fund프라멘 가으님의 공응했지? 속절없이 상품은 가으님에게 되게 찐 안절부절 안절부절 했었지 마음이 면 창을 내고 달림에게 고맙겠지 힘들어 애틋한 내 사랑은 달림에게 고맙겠지 속절없이 화풀이를 달림에게 대겠지 속절없이 화풀이를 달림에게 대겠지 이 노래 사랑과 평화 그.. 승어는 철호형 기타는 철희형 철철 철희와 철호